아.. 이제 장마가 끝난건가? 습하고 찝찝하고만 그래도 장마가 끝났으니 맛있는걸로 몸보신좀 해야겠어 자 간만에 구월동 로데오거리 어디 보자 뭐가 맛있나? 장마가 끝나지 않았어 비가 계속 오는구만 비오는 날은 가야되는 곳일지 아.. 조금 멀지만 이런데는 와줘야된다구 깍두기 오이 된장 간장까지 아우 먹음직스럽게 싱싱하구만 여기요 주문을 해볼까? 모든전 작은거랑 막걸리 막걸리 뭐있어요? 개이득 밥막걸리 하나 밥막걸리라니 간만에 밥막걸리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어차피 탄산이 터지지 않으니까 있는 힘껏 흔들어서 콸콸콸 아우 노란게 달다그리 하겠네 아우 시원이야 아우 시원이야 아우 시원이야 뭔가 막걸리 한 줄 오이 먹는건 아재같은데 아우 여긴 뭐 서비스를 순두부찌개를 줘 아우 아우 기가 막히네 자 어우 김나는거 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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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은데깔 그냥 뭐 으응 반지르르 해갖고 종류도 많구만 어우 빨리 먹어야겠어 다시 한잔 뭐부터 먹어볼까 깻잎짠 어우 육즙이 뚝뚝 흐르는거 봐 자아 한잔 아우 아우 원샷 육즙이 뚝뚝 흐르는 깻잎전을 와아 와 어떻게 이렇게 육즙이 많지 으응 촉촉 해가지고 그냥 뭐 응 아우 기가 막히네 이거 깍데기 하나 어뜨가어뜨가 어뜨가어뜨가 아우 막걸리 한병이 금방이네 응 큰일났네 이렇게 먹다 치아 걷는디 뭐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거여 음 아우 깻잎전 괜찮다 양파 장아찌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우 아우 실해 이건 뭐야 고추전 고추전 칼칼하니 하나 먹어보자 아우 여기는 육즙이 그냥 기본 탑재네 전부다 또 한잔 아우 뭐 이렇게 한병이 금방 너무 많이 먹나 아흐 시원하다 그냥 비오는 날엔 이렇게 또 한번 퍼 벗어줘야지 음 아우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거 칼칼하니 어우 이게 매콤하네 고추가 또 따로 들어있는 것 같네 안에 와 이거 순두부 서비스가 캐리한다 진짜 아우 칼칼이야 칼칼이야 이번에는 다른 막걸리 아우 저기요 지평 막걸리 하나만 요즘 핫한 지평 막걸리 아우 요거 명품이야 명품 맛있어 요즘에 가게마다 많이 부어서 다행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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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칠 수가 있으니까 잔 위에서 재빠르게 따서 그냥 바로 칼칼칼 아우 맑아 뽀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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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깔끔하면서 깊은 맛이 있지 이번에는 동태전 음 음 음 음 음 아니 여기 어째게 다 맛있네 음 아우 어 슬슬 배가 불러지려고 하는데 아 비 오는거 좋다 시원하게 내리는구만 또 비보면서 한잔하면 더 와 이거 동그랑땡이야 스테이크여 아따시라네 이런거는 입안 가득 씹어줘야지 또 이상하게 순두부를 계속 손이 가네 느끼한걸 막잡아주는구만 하얗게 불태웠다 엄청 먹어버렸구만 하얗게 불태웠다 아휴 언제가냐 또 아휴 집에가서 자야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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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